안녕하세요.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꿈 이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꿈을 함부로 매도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입니다.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야기를 했다가 비웃음을 산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애초부터 저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니까짓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난 것 같지도 않은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강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결국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공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있는 사람, 즉 잘 사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하고 유심히 비교를 하곤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헐뜯기 바쁩니다. 남 잘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세상 비판을 좋아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따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노는 것을 포기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책을 출간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책을 출간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을 출간하고도요. 목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처음인 것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미숙해 보입니다. 내가 저런 책을 썼나?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내 자신이 그때보다는 더 성장을 했구나.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쓰겠다. 더 업그레이드된 책을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더 업그레이드된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책을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한 분에게 책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저렴하게 만들었네. 제가 듣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몰상식하고 경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저도 제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었고요. 책을 처음에 잘 못 만든 것은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은 그 앞에서 상대방이 그 책을 썼는데 자기도 어느 정도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겁니다. 저한테만 그렇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행동하다가 왕따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 입맛이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요.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의 꿈이 하찮게 보여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룬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룬 결과에 대해서요. 함부로 매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따는데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따곤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 유튜브를 보고요.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제가 들었을 때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시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 자신은 영상 한번 찍을 자신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요. 낮게 평가해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환경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무례한 말과 비아냥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꿈을 함부로 매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잘못된 습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기 딱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꿈 이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른 사람들이 꿈을 함부로 매도해도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거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까지 열정을 거기에 쏟아붙지도 않았으면서 남들 하는 거에 그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